저는 이게 되게 황당했던 게 황당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현주 의원 말고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가지고 법사위 청문회에서 관계도 없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갑자기 살인자 발언이라고 하면서 샤우팅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샤우팅을 외치고 사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논란을 증폭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6등이었어요 맞아요 0.02% 포인트 차를 이현주 의원회 때 지고 있었죠 6등이었는데 갑자기 서울 경선에서 17.40%로 2등을 하면서 누적 득표율로 5등이 딱 되더니 마지막에 권리당원 ARS 투표에서 19.62%로 1등이 됩니다 우와 이거는 누가 봐도 그 발언을 한 이유가 명백한 거예요 효과도 명백하고 아니 무슨 새로운 사람 갑자기 등장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후보들 진작부터 똑같은 내용 가지고 뛰고 있다가 변동은 딱 그 발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현희 의원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까? 아니면 무슨 전현희 의원이 얼굴을 싹 바꿨나요? 아니죠 아니면 무슨 전현희 의원이 갑자기 성을 바꿨나요? 아니잖아요 똑같은 전현희 의원인데 그렇죠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발언만 딱 바뀐 거겠죠 전현희 의원은 학습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김병주 의원이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얘기하면서 좀 세게 하니까 그때 언론에서 워낙 크게 이슈가 됐고 그리고 그때가 전당대회 시작할 단계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민주당 내에서 원래 유명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 좀 많이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에게 완전히 이 이름 바뀐 것은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현희 의원이 마지막에 본인들이 2등 될 것까지라는 걸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승부수를 던졌다 승부수 던지면서 한 얘기가 본인이 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으니까 뜬금없이 검찰 검사탄회 청문회에서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는 준비된 발언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이후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유감 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유감이라고 했죠 그런데 전현희 의원은 본인 SNS에 이게 뭐 나의 운명이라는 등 이런 운명의 데스티니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인 거죠? 2등 될 운명이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김병주 때 그거를 보면서 내가 막판에 이거를 올리려면 결국에는 센 발언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마침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한번 던져봤는데 효과가 직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래서 현장을 유튜브로 제가 봤는데 발표되는 순간 본인이 1등을 딱 하니까 맨 마지막 기호가 맨 마지막 8번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놀라더라고요 몇 퍼센트 딱 하니까 본인이 훅 놀라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이 으악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갖고 복권을 사지만 진짜 당첨된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 효과까지야 이러면서 자기도 놀랬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놀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구? 1번이 김병주 의원이었는데 김병주 후보인데 그분이 표정이 계속 안 좋아 안 좋지 왜냐하면 그분이 본인은 이렇게 득표율이 쳐질지 몰랐나 봐요 본인이 왜냐하면 정신나간 한심한 이렇게 국민의 의원들 해가지고 굉장히 초반에 급히 치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본인이 묻혀버린 거야 더 센 게 나와버려가지고 영화나 이런 데 있잖아요 누구 권력자 있을 때 옆에 막 아부 떨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난 성의껏 제대로 떨었는데 옆에서 더 센 게 나와 그럼 막 머리 도는 거야 그럼 전체 강정만 났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막판에 재밌었던 게 이현주 의원도 정말 막말하면 못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타이밍 놓치고 아차 싶다 진짜 얘 좀 봐라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속절없이 당하나? 이랬는데 또 정치가 생물인 게 정봉주 의원이 스스로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싹 내려가니까 자기가 또 5위까지 올라가는 막판에 뒤집힌 거잖아요 권리당원을 마지막에 발표하면서 제가 댓글도 같이 봤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오는 댓글을 같이 봤는데 막 댓글에 정봉주 후보가 5위라고 댓글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 뭐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러더니 진짜 마지막 발표에서 6위가 되니까 막 댓글이 쫙 올라오더니 만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무섭구나 오늘 김근식 교수가 교수님이 교수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폭스럽다라고 얘기를 딱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문재인 전 대퇴